종편 재생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면직됐습니다. 후임으로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다음 달 임기가 또 만료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면직 이유에 대해 TV조선 재생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감독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건부 재생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형법조항 네 가지를 들어 한 위원장의 잘못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 초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대통령실은 이특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 등 윤 대통령의 방송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바로 임기를 이어가도록 인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중량감 있는 변호사 출신 등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C 뉴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뉴스 스토리입니다.